백남기 가족 결의 이어 받아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열어내자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야해야 됩니다 검찰이 그럽니다 서면 조사를 한다 대면 조사를 한다 말장난입니다 박근혜 하야고 구속수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선일보 박근혜 공격한다고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다 세금 빠진 수고보수 언론들 이번에 박근혜 퇴직관계 다 서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박근혜 정권 퇴직하라 박근혜 정권 퇴직하라 박근혜 정권 퇴직하라 박근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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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